그 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헝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헝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헝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피판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라서 우리 본당의 총회장님이신 아우스딩 형제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교부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교회 안에서 절대다수를 이루는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신념과 사명을 되새기면서 그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고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1968년에 제정해서 지내고 있는 한국천주교회의 고유한 특별주일로서 올해로 57번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평신도들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평신도의 역할과 책임 평신도의 사명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평신도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직자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세리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바로 우리 신부님의 위치입니다 수도자는 청빈과 정결 순명의 보금적 구원구를 공적으로 서약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땅의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우리 수녀님 같은 분이십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평신도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신도의 고유한 삶의 자리가 세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신도는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교회의 일과 사회적 봉사, 이웃과의 나눔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각자의 내적인 신앙 성숙을 통해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각종 모임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신도의 사명은 일상 속의 작은 헌신입니다 겉모습을 넘어서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기도생활과 미사참여를 통해 자신을 성화시키고 나아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가정과 직장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으며 이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큰 헌신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가난한 과부의 두 랩토는 물질적인 실질 가치로는 작았지만 그녀의 모든 것을 드린 큰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에서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보여주는 위선적인 모습과 반대로 작은 동전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참된 헌신을 대비시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비록 적은 금액을 바쳤지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으로 인정하십니다 헌신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작은 정성과 시간도 하느님께 드릴 때 귀하게 쓰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아 우리는 참된 헌신의 본보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금모습에 치우치지 않고 하느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모여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느님 나라의 구현에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는 다음에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노드 정신으로 사도직의 소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합시다 여기에서 시노드는 사전적 의미로는 함께 걸어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어견을 수렴하는 자문회의를 일컫습니다 즉 하느님의 백성이 어떠한 안건을 두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시노드라고 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시노드 정신이라고 합니다 친교, 선교, 참여를 주제로 한 이번 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을 사랑하는 성교하는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개인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하느님 시선에서 시노드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시며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에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선포의 주체로서 사도직의 소임을 온전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희년을 맞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봉헌합시다 희년은 오는 12월 24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이 열리면서 선포되고 내년 12월 28일 폐망미사로 마무리됩니다 교황님께서는 희년 선포의 측서를 발표하시면서 희망은 단순한 세속적인 바람이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희년을 우리 구원의 문이신 주 예수님과 참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대회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세계 청년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묵주기도 10억단 봉헌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머지않아 우리 본당도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아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와 희생 봉사의 정신으로 이끌어주신 많은 평신도 어르신들과 선배님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분 평신도들의 땀으로 일궈낸 수학이라고 믿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일치와 화합의 정신으로 교회와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평신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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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